파라미터 전달. 리퀘스트 파라미터 전달. 리퀘스트 파라미터란 건 무언가. 리퀘스트 파라미터.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URL을 요청하는 것을 HTTP 리퀘스트 요청이라고 하죠. 그 서버가 SpringWebMVC 앱인 경우에 이 요청에 의해서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죠. 즉, 스피링 엔진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어떤 요청의 URL을 요청하는 거죠. 그 요청이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전달되어 오면 먼저 그걸 톰캣 같은 서블릿 컨테이너. 톰캣은 고유명사고 톰캣과 같은 것은 서블릿 컨테이너. 이게 보통 명사예요. 예를 들자면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건 어떤 제품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런데 승용차 이건 보통 명사지. 소나타, 제네시스, 그랜저 이런 걸 승용차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톰캣 이건 제품명이고 그 서블릿 컨테이너 이게 보통 명사예요. 그 서블릿 컨테이너 중에 어떤 제품이 톰캣인 거죠. 서버에 URL 요청이 웹브라우저부터 웹서버로 URL 요청, HTTP 요청이 HTTP 리퀘스트, 리퀘스트가 요청이죠 영어로. HTTP 리퀘스트 요청이 오면 그 요청은 URL을 요청하는 거죠. 그 서블릿 컨테이너가 먼저 받아요. 서블릿 컨테이너가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걸 스프링 엔진한테 넘기죠. 그 스프링 엔진이 최초 스프링 엔진의 첫 대문 대표 퍼블릭 클래스가 서블릿 형태로 구현되고 있어요. 왜냐면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 클래스를 구동시키는 엔진. 이게 서블릿 컨테이너란 말이에요. 스프링도 스프링의 가장 앞에 있는 대표 클래스가 서블릿 클래스에요. 아무튼 요청이 오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받고 서블릿 컨테이너 대표적으로 톰캣 그걸 스프링 엔진 서블릿 클래스한테 넘기고 스프링 엔진이 받아서 그 URL을 보고 이 URL과 일치하는 액션 메소드를 찾아요. 찾아서 못 찾으면 404 not found 찾으면 그 액션 메소드를 호출하죠. URL 요청에 의해서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 이 요청에 담겨있는 파라메타. 뭔가 메소드를 호출할 때 혹은 서버의 액션 메소드를 호출할 때 파라메타 값을 넘겨야 되는 경우가 넘겨야 할 필요가 있죠. 파라메타 값. 이 액션 메소드에, 아니 참, HTTP 리퀘스트에 담겨서 서버에 전달되는 파라메타를 리퀘스트 파라메타라고 불러요. 이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결국은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 변수로 변수에 전달이 되죠. 리퀘스트 파라메타의 종류.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되어 서버에 전달이 돼요. 먼저 큐어리스트링. url 뒷부분, 물음표 뒷부분이 큐어리스트링이죠. 큐어리스트링. 이게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됩니다. 이 부분이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돼요. 그래서 id 값은 3, name 값은 tom. 여기 id는 3, name은 tom. 이렇게 큐어리스트링. url 뒷부분. 그 다음에 입력품에 입력된 값. 예를 들자면 입력품 태그가 이렇게 생겼다면 입력품에 뭐라고 뭐라고 입력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name. 비퀘스트 파라메타 name이 title, price. title, price. 그 다음에 입력품에 사용자가 뭐라고 뭐라고 입력을 했겠죠. 입력한 값. 예를 들자면 우유하고 천 이렇게 입력했다면 title 값은 우유, price 값은 천. 이게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돼서 서브에 전달이 됩니다. 자, 쿨어리스트링. 쿨어리스트링. 그 다음에 입력품에 입력된 값. 이런 게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된다. 그 다음, 리퀘스트 메소드. 리퀘스트 메소드라는 건 웹브라우저가 웹서브에 url 요청하는 게 HTTP 리퀘스트인데 이 HTTP 리퀘스트에는 메소드 속성이 있어요. 이건 객체지향 언어의 메소드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이 HTTP 리퀘스트의 어떤 필드예요. 어떤 필드 값입니다. 메소드 필드 값이 있는데 이 메소드 필드 값은 뭘 의미하냐면 이 요청이 어떤 종류의 작업을 서버에 요청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속성입니다. 어떤 종류의 작업을 요청하는 거냐 그걸 구분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요청 방식 정도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죠. 리퀘스트 메소드를 HP 리퀘스트 메소드는 get, post, put, delete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있는데 그냥 큰이 많이 쓰는 거 이거 두 개죠. get하고 post 그 다음으로 꼽자면 put하고 delete get, 이건 조회 요청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회 요청. 그 다음에 post 이것은 쉽게 말해서 insert예요. 새 자료 등록. 그 다음에 put, 이건 그 insert가 아니고 update 자료 수정 요청. 그 다음에 delete, 이건 자료 삭제 요청. 그래서 SQL로 비유하자면 select, insert, update, delete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update, delete 구별 안 하고 get하고 post 이거 두 개만 조회 요청은 get 조회 요청이란 건 데이터 수정 이런 거 없고 그냥 데이터를 조회만 하는 거 get 데이터 조회가 아니고 데이터를 insert 하든 update 하든 delete 하든 데이터가 수정된다면 post get과 post 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흔하고 가장 흔하긴 한데 글이 세련된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이 끝 4개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세련되죠. 조회 새 자료 등록 그 다음에 기존 자료 수정 그 다음에 삭제 자료 삭제 요청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웹 서버 프로그래밍은 구별 안 해요. 웹 서버 프로그래밍 방식은 get하고 post 이 두 개만 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웹 서버 프로그래밍 옛날 방식이라서 관례대로 그냥 get하고 post만 써요. 근데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구분해서 프로그래밍하는 요즘 방식은 적어도 이거 4개는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방식이니까 좀 더 세련되게 세련되게 웹 서버 프로그래밍 UI를 포함하여 웹 사이트 기능의 대부분을 서버에서 구현하는 웹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는 get post 두 요청 방식만 사용하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해요. 데이터 조회 요청인 경우 get 그 외 나머지 삽입, 수정, 삭제는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post 골뱅이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 이게 웹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골뱅이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는 뭘 리턴해야죠? 골뱅이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는 액션 메소드의 리턴 값은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이 뭘 뜻하죠? 뷰의 이름이죠. 그래서 골뱅이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는 뷰의 이름을 리턴해야 되고 그 액션 메소드가 리턴하면 그 뷰가 실행되죠. 이 뷰. 이 뷰가 바로 화면을 구현한 게 뷰죠. 즉, 이 뷰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화면까지도 만들어서 웹 페이지까지도 서버에서 만들어서 출력하죠. 자, 이게 웹 서버 프로그래밍. 웹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냥 getPost. 두 요청 방식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REST API, 프론트엔드 기술로 UI를 개발했다면 UI를 제외한 기능만 서버에서 구현해야 할 텐데 이런 경우, 이런 서버를 백엔드 서버라고 부르고 이렇게 백엔드 서버를 개발할 때는 getPost.put.delete 요청 방식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 서버의 액션 메소드를 REST API라고 불러요. 이렇게 REST... 백엔드 서버. 백엔드 서버의 액션 메소드들이 REST API이고 그래서 이런 컨트롤러도 REST 컨트롤러예요. 골뱅이 REST 컨트롤러. 골뱅이 REST 컨트롤러는 즉 REST API를 구현한 액션 메소드는 뷰의 이름을 리턴할 필요가 없지 데이터만 리턴하면 돼요. 왜냐하면 뷰는 어차피 뷰는 프론트엔드에서 구현했을 거기 때문에 백엔드에서는 프론트엔드에 데이터만 주면 되지 화면을 만들어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getPost.put.delete 이외에도 얘네들은 거의 잘 안 쓰이는데 head, connect, options, trace, path 이런 값들도 있는데 이 값들은 거의 안 쓰이니까 생략. request 메소드를 지정하는 방법 입력 폼에서 이 메소드에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이 폼 태그 내부에 submit 버튼이 클릭이 되면 보통 저장 버튼이 바로 submit 버튼이죠. 뭐라고 뭐라고 입력하고 submit 버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로 HTTP 리퀘스트가 전달이 되는데 이 HTTP 리퀘스트의 메소드 속성은 이 값이 되는 거죠. post. 만약에 폼 태그에 request 메소드 이 부분을 생략을 하면 디폴트 값은 get이에요. get이 default입니다. 그 다음 a 태그가 클릭되어 서버에 HTTP 리퀘스트가 전달될 때 이 request 메소드는 get이에요. 기타 웹 브라우저 주소칸에 URL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을 때 이 클립스에서 웹 브라우저 창이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 자동으로 열리는 웹 브라우저 창 뭔가 그 웹 브라우저 창 자동으로 열릴 때 뭔가 URL 요청을 한다면 그 요청 등등 리퀘스트 메소드가 뭐다 이렇게 리퀘스트 메소드가 뭐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디폴트로는 전부 다 get입니다. 리퀘스트 메소드가 post다, push다, delete다 라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리퀘스트 메소드 지정 없이 그냥 뭔가 서버에 뭔가 요청하는 것은 전부 다 get 요청이다. 갭 방식과 리퀘스트 파라미터 갭 방식 요청일 때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URL의 query string으로 전달되어야 해요. 갭 방식일 때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전부 다 URL의 query string 뿐이다. 그래서 입력 폼에 입력된 값들도 그 값이 입력 폼에 입력된 값이 그 폼에 서미 버튼이 눌러져 서버에 hp 리퀘스트가 전달될 때 그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입력 폼의 방식이 갭 방식이다. 그 말은 여기에 get이라고 쓰여져 있던지 get 아니면 아예 메소드 이 부분이 생략됐던지 생략되면 디폴트 값은 get이니까 get 입력 폼도 get 방식이다. 여기가 get이다. 혹은 이 메소드가 자체가 생략됐다. 그럼 get 방식 입력 폼이 되는데 get 방식 입력 폼에서 submit 되면 그 입력된 값도 query string 형태로 서버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입력 폼인데 어떤 경우에 get 방식을 사용하느냐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뭐 이런게 아니라 조회하기 위한 입력 폼일 때는 그 입력 폼이 조회용이니까 get 방식인 거죠.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네이버를 봅시다. 여기서 student를 검색해 보죠. stu dnt 그러면 이게 입력 폼이긴 한데 이게 submit 버튼이고 근데 갭 방식이에요. 갭 방식이니까 여기 보면 url이죠. 여기 query student 입력된 검색 키워드가 student다. 그래서 query string 형태로 여기 붙었죠. query string이 좀 더 더 있긴 하지만 뭐 몇 개 더 query string에 파라메타가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입력된 내용은 이거죠. 예를 들자면 stunt가 아니라 teacher다. 여기 query teacher. 연관 커리를 검색하려고 여기 o query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먼저 stunt를 검색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검색하는 게 teacher다. 이런 걸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뭐 검색하고 그 다음 뭐 검색하고 그래서 연관 커리 연관 키워드 그런 거 네이버 그런 거 수집하죠. 연관 키워드 예를 들자면 홍길동의 연관 키워드는 뭐냐 뭐 이런 거 홍길동 하면 여기 뭐 홍길동 전 홍길동 드라마 뭐 쾌도 홍길동 홍길동 아버지 이런 연관 검색어 아무튼 갭 방식 입력 폼에서 입력한 값은 이렇게 query string 형태로 URL에 query string에 붙어서 서버에 전달된다라는 거 갭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요청일 경우에는 request 파라메타는 URL에 query string으로 붙어서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HTTP 리퀘스트의 본문 바디 부분이 있습니다. 바디 부분을 데이터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갭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갭 방식이 아닌 입력 폼에 입력된 값들은 그 폼의 submit 버튼이 눌러져 서버에 그 HTTP 리퀘스트가 전달될 때 HTTP 리퀘스트 본문 바디 에 담겨서 서버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TTP 통신 이 HTTP 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을 뭐 헤더는 어떻게 생겼고 바디는 어떻게 생겼고 뭐 인코딩은 어쩌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추천합니다. 210페이지니까 얇아요. 얇고 추천해요. 읽어볼만 해요. 특히 그러니까 언제 이 책을 읽으면 되냐면 그 백엔드 프레임 스프링 프레임 코딩 을 열심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읽어볼 필요 없고 스프링 공부를 했고 간단히 풀잭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뭔가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때 읽으면 돼요. 즉 4학년 때쯤 4학년 때 특히 언제 기술 면접 하기 전에 4학년 기술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좋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기술 면접에서 물어보는데 여기 그 HTTP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 질문이 나올 만하고 그 기술 면접 대비로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4학년 때 4학년 여름방학이나 4학년 2학기 때쯤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란 프로젝트 네이븐 자루로 놔둡시다 와루로 하는게 좀 더 낫긴 한데 와루로 바꿀까요? 상관없어요 이건 자루와루 지금 단계에서는 자바 버전은 11 이건 옛날 버전이니까 끄고 넥스트 스프링 웹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이 두개만 스프링 웹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버전은 뭐 추천되는 2.5.4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옛날 버전이니까 지우고 정답 스프링 부트 스프링 부트 스프링 부트 스프 스프링 그 다음 가장 먼저 할게 폼.xml 파일 수정이죠 여기 진척도가 다 중단한 다음에 수정해 주는게 좋겠죠 헬로2 프로젝트는 닫아버리고 프로젝트 클로즈 파란 from.xml 부수 놓고 포맷 맞추기 컨트롤 쉬프트 F 컨트롤 쉬프트 F 포맷 소스 포맷 그 다음에 application.proptice 이 줄 끝에 공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end키 눌러보면 알 수 있죠 end키 end키 여러 번 눌러봤는데 공백이 없네요 그 다음에 first controller Q. Q. good. Q. Q. 컨트롤러 패키지 만들고 컨트롤러 패키지 안에 퍼스트 컨트롤러 리퀘스트 뱉핑 컨트롤러 여기 슬래시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없는 걸로 합시다 없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애요 여기 리퀘스트 파라메타 액션 메소드의 리퀘스트 파라메타 여기도 액션 메소드의 리퀘스트 파라메타 그 다음 뷰도 만듭시다 먼저 frost 밑에 test1.jsp 먼저 web 대문자로 webc inf 밑에 views 밑에 frost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아래 test1.jsp를 만들어야 겠죠 test1.jsp 실행 콘솔에 이렇게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실행된 거고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http localhost 8088 first controller의 test1 액션 메소드 근데 에러가 났어요 first controller의 test1 액션 메소드 first 이 액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url이 first slash test1 맞죠 first slash test1 맞는데 에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404 not found 에러가 아니고 400 bad request 에러에요 bad request not found는 아니란 얘기죠 이 url. first test1 액션 메소드는 있다 있잖아요 여기 얘를 찾았어요 얘를 호출했습니다 근데 400 bad request다 이 에러가 왜 나냐면 이 request 파라미타가 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타 변수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 request 파라미타가 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타 변수로 채워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에러가 400 bad request에요 자 외워두세요 400 bad request 에러가 나면 뭘 의심해야 되는지 request 파라미타와 액션 메소드 파라미타다 그리고 여기 자세한 에러 메시지가 있는데 required int 파라미타 id is not present request 파라미타에 id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 얘기죠 여기 required request 파라미타 id required request 파라미타에 id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에러 메시지도 달라졌네 여기하고 이건 작년에 했던 에러 메시지인데 뭐래 그러니까 it 교수는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계속 1년도 강의노트를 그냥 써먹을 수가 없냐 1년만에 이렇게 확 확 바뀌어도 되는 거야 자 이 부분 캡처하고 올테니까 잠깐 자 강의노트 업데이트 했고 아니 그 1년마다 한 번씩 1년 뭐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버전 뭔가 달라지면 강의노트를 1년도 못 쓴다는 얘기잖아 계속 업데이트 해야지 이러면 돼 인문사회 계열 처럼 한 강의노트 한 번 만들면 한 10년은 쓸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무튼 자 이 에러 메시지가 작년하고 올해 좀 달라졌어요 올해 메시지가 더 낫네 더 자세하네 required request 파라미타 id id request 파라미타가 required 필요한데 for method 파라미타 action method 파라미타로 전달하기 위해서 타입 인트 인티저 타입의 메소드 파라미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it's not present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first test one 이 액션 메소드에 보면 여기 id 이름이 id고 타입이 인트인 이 파라미타가 있으니까 request 파라미타도 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라는 에러가 났습니다 왜 없냐 지금 여기다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건 갭 방식이죠 갭 방식 요청에서 request 파라미타는 무엇뿐이라고 그랬죠 query string뿐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query string에 뭐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request 파라미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request 파라미타가 id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죠 request 파라미타가 왜냐하면 url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는 갭 방식 요청이에요 get 요청입니다 get 요청에서의 url request 파라미타는 다 query string뿐인데 query string이 전혀 없으니까 그 말을 request 파라미터도 전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난 겁니다 400 bad request는 hp 리퀘스트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required request 파라미타 id for method 파라미타 int is not present 보통 그 request 파라미타 관련 에러가 400 bad request에요 이것처럼 없거나 필요한데 없거나 혹은 있어도 타입이 안 맞거나 이럴 때 아무튼 request 파라미타하고 action method의 파라미타 request 파라미타가 action method의 파라미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request 파라미타가 action method의 파라미타 여기에 채워져서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없어서 못 채우거나 있긴 있는데 타입이 달라서 못 채우거나 이때 bad request 400번 bad request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났어요 http request에 담겨서 서버에 전달된 request 파라미타는 서버의 action method의 파라미타 변수에 채워져서 전달이 됩니다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를 뭔가 요청할 때 그 요청에 파라미타가 담겨 있어야 되고 그 파라미타를 request 파라미타라고 부르는데 그 request 파라미타가 이 서버의 action method의 이 파라미타 변수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골뱅이 request 파라미타 이름 골뱅이 request 파라미타 이름 annotation annotation이 붙어있는 파라미타 변수에 그 이름의 요 파라미타 이름의 request 파라미타가 채워져서 전달되어야 하는데 즉 id 이름의 request 파라미타 값이 여기에 채워져야 하는데 이 id 이름의 request 파라미타가 없으니까 400 bad request 에라가 났습니다 얘도 얘도 있어야 되는데 얘도 만약에 그러면 request 파라미타에 id 값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갭방식 요청이니까 request 파라미타는 query string으로 주면 되죠 id는 소이다 그래도 에라가 나요 왜 이번에는 required request 파라미타 name for method parameter type string is not present 문자열 타입에 name request 파라미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read request 그럼 name 값도 주면 되겠네 그러면 end하고 name 값은 홍길동 자 그럼 성공 성공 했어요 3 홍길동 이렇게 채워졌죠 3 홍길동 그런데 우리 눈에는 지금 내가 입력도 홍길동 이라고 했고 우리 눈에도 여기도 홍길동 이라고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이 알아보기 알아보기 쉽게 얘가 좀 뭔가 서비스를 해 준 거고 실제 query string은 자 얘를 ctrl c 에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ctrl c 한건 홍길동 인데 붙여넣기 했더니 홍길동이 아니죠 홍길동이 아니고 뭐 이런 이상한 이런게 나왔죠 이게 진짜고 여기 홍길동 이건 우리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그냥 그 뭔가 가짜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가짜에요 알아보기 쉽게 가짜로 보여준 거고 실제는 실제 url query string은 이런 형태입니다 실제 url query string은 이런 형태에요 근데 여기 사람 눈에는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긴 하죠 url encoding 왜냐면 url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제한이 있어요 숫자 영어 알파벳 몇몇 기호 문자만 url에 등장할 수 있고 한글 문자는 url에 사용할 수 없어요 url 한글 문자는 나오면 안 됩니다 url에 사용될 수 없는 문자는 이렇게 % 16진수 두 자리 형태의 16진수로 인코딩 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백 문자도 url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백 문자의 ascii 코드는 32인데 이거 16진수로 220이죠 %20이 16진수로 공백 문자에요 그래서 아까 그거 네이버 검색 부분을 다시 가보죠 네이버 검색에서 보면 w student t a a 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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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로 인코딩해도 되지만, 플러스로 인코딩했대요. 플러스로. 아무튼, URL에 포함될 수 없는 문자는 이렇게 인코딩되어야 된다는 거. URL 인코딩, 디코딩은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가끔 신경 써서 구현할 경우도 있지만 그건 가끔이고, 대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입력하면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URL 인코딩 해줘서 서버에 요청을 하고, 서버도 URL 인코딩 된 것을 디코딩 해가지고 홍길동으로 읽어드려요. 우리는 이거 인코딩 하는 거, 디코딩 하는 거 신경 안 써도 웹브라우저, 웹서버하고 다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그렇지만 알기는 알아야죠.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 이건 가짜 URL이고, 사람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보여준 거고, 실제 URL은 이거다. 이렇게 URL 인코딩 되어서 전달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URL 인코딩 개념을 기억하기바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URL 인코딩을 신경 쓰지 않고 코딩해도 돼요. 자동으로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해주니까. 그렇지만 가끔 신경 써서 구현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되돌아와서 이렇게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파라메타 이름,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파라메타 이름, 자, 이러면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IT 이름의, ID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있어야 되고, 얘가 여기에, 이 변수에 채워져서 전달된다. 네임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전달되어야 되고, 그게 여기 채워서 전달된다. 이 경우에 이런 ID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나 네임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없다면 Bad Request 400번 에러가 난다. 기억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하고 이 변수 이름하고 똑같죠? 그러면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생략된 거지. 생략된 거예요. 이게 생략된 거. 생략할 수 있다. 똑같아요. 생략했어도 똑같아요. 다시 이렇게 하면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이 에러가 나죠. 근데 이 경우에는 Bad Request가 아니라 Internal Server Error라고 나오죠. 생략할 수 있긴 하지만 약간 동작이 좀 다르죠. Internal Server Error 500번. 그렇지만 여기에 에러 메시지를 잘 보면 여기 Optional Int 파라메타 ID is present, but cannot be translated.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Request 파라메타에 ID 값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Integer 타입으로 변환할 수 없다. 뭐 이러내라요. 여기 Optional Int 파라메타 ID is present, but cannot be translated into a null value. 이 왜 400이 아니고 500이 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ID는 3. 자, Name 홍길동은 없죠. 이 경우는 에러가 안 나요. ID는 3, 홍길동.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골뱅이 리퀘스트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이걸 생략을 했죠. 골뱅이 리퀘스트 이걸 붙여주면 아까 봤듯이 반드시 ID 리퀘스트 파라메타, Name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이게 없어도 400 에러, 이게 없어도 400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생략하면 이거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하면 동작이 약간 다릅니다. 이걸 생략하면 ID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여기로 전달되고 Name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여기로 전달되는 건 똑같은데 단, 이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는 않습니다. 없어도 되고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ID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없다 그러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400번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변수에 널이 대입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ame이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없다 그러면 400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이 Name이라는 변수에 리퀘스트 파라메타의 값이 없으니까 넣을 값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널이 대입이 됩니다. 골뱅이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생략하면 없어도 되는데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이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없어도 되긴 한데 그때 없으면 여기에 널이 대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바에서 인티저 타입 변수 ID에 널을 대입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500 에러가 난 거예요. 500 에러. 이건 이제 자바 실행 오류죠. 인티저 변수에 널을 대입하니까 500번 에러가 난 거죠. 이건 자바 서버에서 자바 실행하다 에러 났다 이 뜻입니다. 자바 내부 에러. 그 다음에 스트링 변수에 널을 대입할 수 있나요? 있죠. 그래서 다 생략하면 이렇게 500 에러. 뭐라고 해야 하는지 다 다시 읽어봅시다. 옵셔널 인트 파라메타 ID. 옵셔널.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옵셔널 인트 파라메타 ID. 아까하고는 달리 이제 ID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옵셔널이에요. 옵셔널. 그런데 널 밸류를 프리미트 타입 인트 타입으로 변환하다가 트랜슬레이트 변환할 수 없다. cannot be translated into 널 밸류 due to 널 밸류를 프리미트 타입 변수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대입해야 되는데 또 못하죠. 그래서 에러가 났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인티저면 Java 인티저 클래스 타입도 있죠. 기본자료용 인트도 있지만 클래스 타입 인티저도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기본자료용 인트에다가는 널을 대입할 수 없지만 클래스 타입 인티저에는 널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실행해 봅시다. 자 에러 안 났어요. 아이디 값도 널이고 네임 값도 널이다. 에러는 안 났어요. 그냥 둘 다 널이다. 널은 이 웹에서 JSP에서 널은 출력 안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3이다. 그럼 아이디 값으로 3이 전달됐고 네임 값으로는 흥길동이다. 흥길동 전달됐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인티저 스트링 등 골뱅이 리퀘스트 파라마를 안 붙이고 인티저 스트링 이런 리퀘스트 파라미타를 전달받기 위한 파라미타면수로 이렇게 기본자료용 인트, 기본자료용 float, 기본자료용 double 이렇게 기본자료용을 쓰면 안 되고 왜냐면 파라미타가 없으면 널이 대입되니까 클래스 타입으로 인티저, 더블, 플로우트 다 클래스 타입이 있죠. 클래스 타입으로 숫자 타입도 클래스 타입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없어도 에러가 안 나고 에러는 안 나고 대신 거기에 널이 대입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골뱅이 리퀘스트 파라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으면 에러 이런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value id 리퀘스트 파라미타의 이름은 id고 required false 생략할 수 있다 생략했을 경우에 디폴트 값은 0이다 여기에 0이 전달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ame이라는 리퀘스트 파라미타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필수는 아니다 생략될 수 있다 생략될 경우는 디폴트 값이 nobody다 nobody가 여기 돼야 된다 이거죠 둘 다 생략했죠 그러면 0, nobody 이게 디폴트 값이죠 그 다음에 id 값을 주면 id 값은 3 그 다음에 name 값도 주면 홍길동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이렇게 디폴트 값을 줘야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디폴트 값이 0 디폴트 값이 nobody 이 방법이 가장 타입할 양이 많아서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안전하겠죠 세련된 방법이죠 자 세번째 방법은 바로 살펴봤죠 방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우고 해본 거하고 똑같죠 세번째 방법 에라 근데 여기 생략했으니까 여기다 너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인티저니까 널 못 넣는다는 에라 자 세번째 방법은 이략했으니까 이 부분부터 설명하고 갑시다. 뷰 파일의 공유.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액션 메소드의 리턴 값이 모두 다 first slash 테스트 1이에요. 리턴하는 뷰의 이름이 다 똑같다는 거죠. 정말 그런지 봅시다. 여기 first 테스트 1, first 테스트 1, 여기도 아이쿠, 여기도 first 테스트 1이죠. 여기도 리턴하는 뷰 파일의 이름이 다 똑같이 테스트 1이죠. 출력할 내용이 같은 여러 액션 메소드가 뷰 파일 하나를 공유하는 것이 파람직하죠, 당연히. 똑같은 뷰를 여러 개 구현하는 건 낭비죠. 그 다음에 뷰 파일의 이름이 액션 메소드의 이름과 같을 필요 없고, 리퀘스트 맵핑 url과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보통은 리퀘스트 맵핑 url도 테스트 1이고, 메소드 이름도 테스트 1이고, 뷰 파일의 이름도 테스트 1인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꼭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테스트 2지만, 여기는 테스트 1이죠. 여기는 테스트 3인데, 여기는 테스트 1이죠. 이름 똑같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url의 앞부분이 first이고, 여기도 앞부분이 first인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일치해 주는 게 좋겠죠. first 컨트롤러의 뷰 파일들은 first 이 폴더 안에 다 넣으면 안 헷갈리고 좋죠. 그렇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난 다른 이유로 다르게 하겠다. 그럼 달라도 돼요. 골뱅이 리퀘스트 바람 생략. 이건 필수지만, 아까 얘기했죠.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id, name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없어도 된다라는 거. 동일해, 동일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짓을 때에는 로제가 이브가 letzte rep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코드는 아래 코드하고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위코드는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아이디, 네임,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어도 400 배드 리퀘스트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액션 리퀘스트 파라미터 변수에 널값이 대입된다. 없으면 400 배드 리퀘스트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액션 리퀘스트 파라미터 변수에 널값이 대입된다는 것이 차이다. 이렇게 골뱅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생략할 수 있는, 이렇게 구현하는 게 자바 8부터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바 8부터는 스프링 엔진이 파라미터 변수 이름이 아이디고 이 변수 이름은 네임이고 이걸 자바 스프링 엔진이 알 수가 있지만 자바 8 이전, 자바 7까지는 이런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을 자바 버추얼 머신도 따라서 스프링 엔진도 알 수가 없어요. 변수 이름을 알 수가 없다면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아이디 이름의 값을 찾아서 여기다 채우고 네임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을 찾아서 여기다 채우고 이름 비교를 못하죠. 이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을 모른다면. 자바 7과 그 이전 이하 환경은 이렇게 반드시 골뱅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골뱅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통째로 생략할 수 있는 건 자바 8 이상만 생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바 8부터는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에서 파라미터 변수와 지역 변수 이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변수의 이름이 아이디고 이 변수의 이름이 네임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서 컴파일된 후에도 즉 실행할 때 변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략하고 코딩하는 건 자바 8 이후만 가능하다. 이 두 코딩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차이점이 있다. 얘는 이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거나 이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으면 400 배드 리퀘스트가 발생하지만 얘는 안 그렇다. 그냥 그 변수 값에 널이 대입이 되는데 단, 인티저 아이디, 기본자료용 아이디에는 널이 대입할 수 없으니까 그 경우 아이디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의 아이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으면 이 경우는 500번 에라가 났죠. 500번. 그 RMSG 캡처했고 그 RMSG 캡처했고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테스트3는 이거예요 이거 테스트3는 이렇게 구현되었습니다. 인트 아이디, 스트링 네임, 골뱅이 리퀘스트 파라미, 이게 생략됐어요. 이럴 경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해당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어도 배드 리퀘스트가 발생하지 않고 액션 메소드 파라미터 변수에 널 값이 대입되는데 즉, 여기 아이디 리퀘스트 파라미터 아이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다면 여기 널 네임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다면 여기에 널이 대입이 되는데 널이 대입이 되는데 여기는 널이 대입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널이 대입될 수 없죠. 왜냐하면 기본자료용 인트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에라가 납니다. 인터널 서버 에라가 나고 번호는 500 이게 자바 실행하다가 에라 났다는 뜻이에요. 자바 인터널 인터널이라는 건 자바에서 에라 났다 이 얘기입니다. 자바에서 실행하다 에라가 났다. 아이디가 널 어쩌군데 대입 못한다. 왜냐면 기본자료용 프리미트 답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세컨 컨트롤러 리퀘스트 파라미터 형변환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은 기본적으로 문자열 텍스트로 전달이 되어요. 문자열로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전달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일단 웹브라우저가 전송할 때는 다 문자열로 보내요. 그냥 그래서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타입이 액션 메소드가 받아야죠. 받을 때 문자열로 받겠다. 그럼 문자열을 문자열로 받은 거니까 형변환이 필요 없죠. 리퀘스트 파라미터도 문자열인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받는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받을 때 액션 메소드에서도 문자열로 받겠다. 그럼 형변환이 필요 없죠. 그런데 기본 자료형으로 받겠다.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변수에 대비될 때 그 파라미터 변수의 타입이 받는 변수로 받는 거죠.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변수로 받는데 이 받을 변수의 타입이 기본 자료형이라면 형변환이 필요하죠.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문자열이고 전송, 보내는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보내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문자열. 그럼 서버가 받아야죠. 받을 때 문자열로 받는다면 오케이 형변환 필요 없죠. 그런데 문자열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인티저나 더블 이런 기본 자료형으로 받는다면 문자열을 인티저로 형변환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더블로 받겠다 이거죠.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은 wait고 더블 타입으로 받겠다. 기타.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타입이 스윙도 아니고 기본 자료형도 아니다. 그럼 자동 형변환은 되지 않아요. 객체 타입으로 자동 변환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골뱅이 데이트 타임 포맷.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타입이 데이트인 경우에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데이트 날짜 타입으로 받겠다 이거죠. 날짜하고 시각 자버의 데이트 객체에는 날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각도 들어가죠. 날짜나 시각을 받겠다. 변환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골뱅 리퀘스트 파라미터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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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데이트 타입으로 받겠다. 그러면 꼭 아까 말했듯이 그 스트링도 아니고 파라미터 변수가 스트링도 아니고 기본 자료용도 아니라면 자동 형변화는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데이트 객체는 스트링도 아니고 기본 자료용도 아니죠. 객체죠. 객체는 자동형 변환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날짜 타입으로 받겠다. 데이트 타입으로 받겠다 라고 한다면 골뱅이 데이트 타임 포맷 이걸 적어주면 됩니다. 문자를 이 패턴으로 해석해서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 변수에 대입해줘요. birthday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이 데이트 타입으로 형변화는 되는데 이때 문자를 이 패턴으로 해석해서 데이트 타입으로 형변화한 다음에 birthday 변수에 대입된다는 거죠. 이때 이 패턴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패턴으로 해석하려고 했더니 그 패턴이 아니다. 그러면 형변화한 에라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도 파라미터 전달 과정에서 에라니까 request 파라미터를 이 파라미터 변수에 대입하다가 에라 난 거죠. 형변화하다가 에라가 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400번 bad request 라고 나옵니다. 400번 bad request request 파라미터 전달 관련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400번 bad request 그 다음에 액션 메스트의 파라미터가 이런 객체일 때 이런 객체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request 파라미터에 person이라는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 변수에 대입되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적었죠. 예를 들자면 request 파라미터에 wait라는 이름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wait라는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가 double 형변화한 데서 여기에 대입이 되죠. 이 변수에 또는 string 얘가 double이 아니라 string이면 string이면 마찬가지로 wait라는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가 여기가 만약에 string이라면 형변화한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대입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자료형이나 string이면 string이라면 형변화한 필요 없이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가 여기 대입이 되고 기본 자료형이라면 형변화한이 필요하죠. 근데 자동 형변화한이 돼요. 자동 형변화한이 돼서 똑같은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가 여기 대입이 돼요. 그런데 객체라면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타입이 string도 아니고 기본 자료형도 아니고 이 경우는 그냥 똑같은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가 여기 대입이 되는데 string도 아니고 기본 자료형도 아니라면 즉 객체라면 자동 형변화한이 대입되지 않습니다. 자동 형변화는 안 되니까 이렇게 뭔가 형변화한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언어테이션을 붙여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request 파라미터에 birthday 이라는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 데이터가 있고 그게 이 변수에 대입이 돼야 되는데 date 타입의 객체로 변환돼서 데이트되어야 한다면 골뱅이 date time format 이 언어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birthday라는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date 객체로 변환돼서 여기에 데이트된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date 어떤 객체로 변환되어야 한다면 추가로 뭔가 이런 걸 적어주지 않는 다음에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적어줬으니까 birthday라는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가 date 객체 타입으로 변환이 돼서 여기에 대비됩니다. 이런 걸 안 적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객체 타입으로 변환은 그래서 여기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이 person이니까 person이라는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person 객체 타입으로 변환돼서 자동으로 대입되느냐 안 된다. 안 돼요. 객체 타입으로 자동 변환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action method의 파라미터 타입이 객체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걸 DTO로 해석합니다. DTO로 data transfer object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action method의 파라미터가 객체인 경우에는 이런 객체인 경우에는 request 파라미터 값이 그 객체 내부 속성에 대입이 돼요. 이때 request 파라미터의 이름과 일치하는 객체의 속성에 대입이 됩니다. 이때 그 객체의 속성이라는 것은 멤버 변수가 아니고 getter와 setter가 속성이죠. 이건 뭐 여러 번 말했죠. 객체의 속성 값을 읽어야 할 때 getter가 호출되고 객체의 속성 값을 대입해야 할 때 속성에 객체의 속성에 값을 대입해야 할 때 setter가 호출돼서 대입됩니다. 이름이 일치하는 객체의 속성이 없어서 값이 전달될 수 없는 request 파라미터가 있다. 이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request 파라미터는 무시되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 가야돼? 골뱅이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붙여주면 이 이름의 request 파라미터가 반드시 있어야지 없다. 그러면 400 bad request 에러가 발생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골뱅이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안 적어주면 그러면 이 이름의 이름이 id 이름이 name 인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어도 400 bad request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그 해당 이름의 파라미터가 없으면 그냥 그 name에 null이 대입되고 id에다가도 id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다. 똑같은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다면 그냥 그 변수에 null이 대입이 되죠. 이 경우는 null을 대입할 수 있지만 integer에다가 null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500번 internal server 에러 그 java 쪽에서 에러가 나죠. 즉 골뱅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걸 적은 경우에는 그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을 때 400번 bad request 에러가 나지만 골뱅이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안 적어줬을 경우 에는 해당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다고 해서 에러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actionMest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객체일 경우에 그리고 뭐 형변환 관련 뭐 안 적어줬을 경우에는 이 변수 이름 person이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찾는 게 아니고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 그 속성 속성 이름과 속성 이름과 이 person 객체의 속성 이름과 일치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찾아요. actionMest의 파라미터가 객체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형변환 같은 걸 적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평범한 객체인 경우에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이 그 객체의 내부 속성에 대입이 되는데 이때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과 그 객체의 속성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입이 되죠. 그리고 일치하는 속성이 없다.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과 일치하는 속성이 없다. 이때 에러 안 나고 그냥 무시된다. 그 얘기에요. 이름이 일치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어서 값이 대입되지 않는 객체의 속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 모델 애트리뷰트 actionMest의 파라미터가 객체인 경우에는 그 객체는 자동으로 모델에 저장되어서 뷰에 전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 액션 메소드고 골뱅 애퀘스트 맵핑 액션 메소드죠. 그 다음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가 person 객체죠. 이 person 객체는 자동으로 이 모델에 add attribute 됩니다. 자동이 이게 자동이에요. 모델 애트리뷰트에 자동으로 add 되는게 이게 자동. 이때 이 데이터의 이름 person person라는 이름으로 add attribute 되죠. 이 person은 파라미터 변수 이름이 person이라서 얘도 person인게 아니고 클래스 이름이 person이라서 얘가 person인 겁니다. 클래스 이름을 따와야 해서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 돼요. 다만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야 되니까 첫 문자만 소문자로 변환하고 변환한 클래스 이름으로 모델 애트리뷔 된다. 라는거 .